제가 제일 입구에서 써있습니다. 우리는 짐 찾고 또 터미널 1? 그니까요. 터미널 1으로 또 옮겨야되나. 그런 상황인데요. 제 모습은? 그냥 지금 랭개졌습니다. 지금 대상 코로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아침에 호텔로 점심. 아침 식사하러 갔습니다. 아침 식사하러 갔습니다. 너무 빨리 돌리네. 이쪽이 식당입니다. 바로 지금 식사 끝나고 사실 이제 9시 30분까지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하러 올라가겠습니다. 저희들 1년 전에 왔을 때 뒤에 보이는 저기 식당에서 식사했었는데 이번에 오니까 여기는 문을 닫고 조금 전에 했던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고요. 여기는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고요. 식사를 끝내고 위로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노베카 호텔이에요. 고맙습니다. 마지막 목표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